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2023학년 물리학 1 기출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출 300 기출 문제집인데요. 작년에 제가 시그마 기출 완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교육과정 첫 해가 지났기 때문에 수능 역사 거의 30년 정도 되죠. 수능 역사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 교육과정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별해서 모두 책에 담아서 1044제를 구성을 해서 모든 강의를 촬영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념비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엽기적인 일을 제가 했고요. 올해 2년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2년 정도면 정말 우리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온 거죠. 완벽한 방향성을 가지고 300개의 문제를 선별해서 그걸 또 챌린지 플러스와 그리고 딥러닝 문제로 구분을 해서 구성한 책이 기출 300입니다. 작년에 잠시 없었다가 올해 다시 기출 300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강의이죠. 전면 개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시그마 기출 완성은 계속 서비스가 될 거예요. 올해도 새로운 문제들은 여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작년 1년 거 빼고 그 전까지에 대한 어떤 정말 그 기념비적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일단 1년 더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 여기 들어있고요. 시그마 기출 완성을 꼭 고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기출 300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 강도가 나만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일단 기출 300이 새로 개정이 됐는데 이게 기출 문제집은 맞는데 좀 다른 방향성을 띕니다.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우리 과정에 맞는 거 소단원별로 묶어놓은 건 아니고 우리 교육과정이랑 관계 있는 기출 문제가 한 1200문제가량 돼요. 사실은 1200 조금 안 되는데 120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00문제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고2 모의고사 빼고 거의 고2 거까지 했을 때 1200 고2 거 다 빼고 그리고 고3 거 중에 쉬운 것들 다 빼고 기초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념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개념서에 기본 문제들에 중복되는 것의 대표문항들을 포함을 시켜놨고요. 무라일체 개념 완성에 기출 300은 일단 중상급과 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상급과 킬러. 그걸 제가 또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챌린지 플러스라는 것과 딥러닝으로 나눈 겁니다. 알겠죠? 얘는 지금 제 기출 300의 슬로건이에요. 강력한 기출 분석으로 수능을 깨우치다! 수능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슬로건이고요. 강의 교재는 예고 이렇게 챌린지 플러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캡처는 해보았어요. 챌린지 플러스라는 단독 문항이 이렇게 있고 챌린지 플러스는 밑에 그림을 다시 한 번 넣어서 문항 난이도가 높거든요. 챌린지 플러스가 킬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기를 하거나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 볼 수 있게 그림들을 넣었습니다. 작년에 실전 300에서 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여기에 그림을 따로 넣어 보았습니다. 저만 쓰는 방식이죠. 그렇죠? 작년 실전 300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기출 문제들 중에 챌린지 플러스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딥러닝 문제 페이지는 한 페이지 두 문제가 들어가고요. 얘는 좀 중상급 문제로 킬러인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상급 수준, 준킬러 정도 수준 문제들을 한 페이지 두 문제씩 배치를 해서 챌린지 플러스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소단원이 계속 반복됩니다. 소단원 하나에서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챌린지 플러스는 도전을 하는, 함께 공부하는, 그리고 딥러닝은 자가학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300개 문제를 구분을 해서 책이 실려 있습니다. 알겠죠? 특징을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대상 2023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 그리고 재수생들, 그리고 물리학원 개념학습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또는 개념학습과 병행하시면 돼요. 학습자 또는, 5월로 하는 게 맞나요?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병행이 뭔지는 알지? 개념과 같이 병행을 해서 기출 300을 보면 3등급 이상 학생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병행하면서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신 대비하는 고3이라기보다는 고2겠죠? 고2, 내신 대비를 하는 고2들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물리학, 물리학2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리학2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1, 기출까지 다 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참고하시고요. 자, 기출 300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전체 문항 300문항이 아닙니다. 플러스 한 26문항이 추가가 돼요. 아, 네, 300개를 딱 맞추려고 했는데 아, 너무 이걸 쳐내기가 너무 아까운 문제들을 차마 쳐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기출 300이지만 300문항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326문항 가량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 중에 심화문항들 중상급과 최상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300여 문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교재에도 기출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중급과 중하급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치게 되면 600문항이 좀 넘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전체 기출을 다 본 효과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과 같이 병행을 할 때 아주 큰 시너지를 내고요. 또는 개념을 다 완료한 다음에 기출 300으로 기출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챌린지 플러스하고 딥러닝 문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챌린지 플러스는 진짜 킬러들 위로 대표 문항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를 했고 딥러닝은 마치 현강으로 따진다면 현장 강의에서 그걸 진행한다면 얘를 수업에서 풀고 얘를 과제로 나가서 질문을 받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특히 기출 강의를 볼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무슨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 그런 것들,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챌린지 플러스를 반드시 필수 수강을 해주세요. 326문항 중에 한 80여 문항만 뽑았어요. 80개 문항. 80개 문항 정도는 반드시 강의를 보면서 너희들이 공부한 것들을 확인해봐라. 알겠죠? 그리고 딥러닝은 선택 수강을 할 수 있게 제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위아래로 나눠 놨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풀고 애매한 문제나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 자기한테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300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강의와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교재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선별하는 데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서 이것들은 꼭 강의를 보게 해야겠다. 학생들.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책이 바로 이 기출 300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해설집에 문제가 재수록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집에 문제가 들어가는데 재작년에 기출 300이 있을 때는 제가 직사각형 형태로 했었는데 보기 좋고 참 예뻐요. 아름다운데 학생들의 어떤 설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다. 책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상하게 불편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해설집을 본 책과 똑같은 사이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책이기 때문에 물론 자이스토리처럼 넓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시그마 기출 완성보다도 작은 책인데 여튼 이렇게 A4G보다는 넓어요. A4 사이즈보다는 약간 큽니다. 그게 여러분을 문제 풀고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좋아. 그래서 A4 사이즈로 딱 다른 책과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재수록을, 문제를 다 재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2회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도 여러분들이 난 챌린지 플러스만 풀고 싶다. 그럼 챌린지 플러스만 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집에는 문제와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해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를 보고 해설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책이 기출 300이라는 책입니다. 알겠죠? 책 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3자를 형상화했습니다. 영어로는 유니티 of the ego and the physics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라일체라는 뜻입니다. 무라일체 개념 완성은 아니지만 물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길에 함께하겠다. 알겠죠? 3자예요.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자, 강의 구성. 전체 약 40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17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필수 수강하는 거를 이렇게 20강이 안 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 중에 얘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 문항들을 우리가 공부한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준킬러 킬러 문항 스킬과 논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챌린지 플러스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딥러닝이면 아마 23강쯤 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될 것 같고 합치면 40강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딥러닝 문제들을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모두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별 수강을 해주세요. 풀어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약점 문항들, 애매한 문항들을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급과 중상급 난이도 문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챌린지 플러스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구성된 문제들이 딥러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챌린지 플러스가 한 80문항여, 80여 문항쯤 되고요. 딥러닝이 한 220문항 여기 좀 더 추가가 돼. 아까 약간 얘기했지만 원래 이 구성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플러스 알파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좋은 거지. 책값을 올리진 않을 거니까. 자, 알겠죠? 자, 업로드는 일단 12월 말 정도의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죠? 12월 말 정도의 개강. 개념보다는 한 10일 정도 이후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무라이채 개념 완성 스튜디오 버전보다는 그리고 완강은 2월 중순에서 중하순 정도면 완강이 될 것 같고 챌린지 플러스를 우선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쭉쭉 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딥러닝은 해설지로만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를 먼저 쭉 촬영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딥러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3강에서 5강 정도까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법, 2회독을 추천한다. 기출문제는 가능하면 상반기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상반기 때 2회독을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교재로 한번 보고 해설집으로 한번 보고 알겠죠? 1회독은 개념과 병행하거나 개념 직후에 진행하거나 알겠죠? 학생들의 학습 단계가 좀 다르겠죠? 학생들에 따라서. 또 고3이냐 또는 재수생이냐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추천하는 거는 1회독은 개념과 병행을 하시고 2회독은 6평전에 한번 다시 푸는 거. 그리고 꼭 어떤 것들을 내가 하반기 때 다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체크해서 그 체크된 것만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꾸 기출 문제를 상반기 때 두 번이나 풀었는데 하반기 또 전체를 다시 푸는 거는 항상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출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번 정도 상반기 때 풀어봤으면 하반기 때는 선별문학만 풀어봐. 그것도 싫어. 그럼 챌린지 문제만 80개 정도만 다시 봐. 알겠어? 챌린지 문제만 다시 봐. 쉬운 것들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말고 쉬운 것들은 예상 문제로 보는 게 훨씬 유리해. 알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문제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을 좀 잘 해주시고 챌린지 플러스가 더 어려워. 알겠죠? 예, 챌린지 플러스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하고 잘 안 됐던 것들을 체크했다가 하반기 다시 풀면서 풀이를 정리하는. 그래서 이 하반기 때 여러분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하반기. 하반기는 일반 6평 이후를 말해요. 6평 이후부터 수능까지인데 하반기 때는 약점 문제인데 뭐 챌린지 플러스가 너희들의 모든 약점이었다 합시다. 그럼 챌린지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에 대한 해법 노트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 해법 노트는 뭐야? 풀어나가는 과정을 정리하는 거지.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오답 노트는 틀린 걸 대부분 다 때려박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점 문제들만 딱 잡아가지고 걔들의 해법을 정리하는 거야. 해법들을 정리하는 노트 복습 노트 같은 건데 기출 문제들을 너무 여러 번 푸는 건 하반기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 그 문제들을 자꾸 외우게 되어서 수능에서 유사 문제 나오면 그 과거의 기억으로 그냥 답을 체크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반기 때는 2회독했던 걸 또 전체 풀이를 하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해법 노트를 좀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해법 노트는 여러분들이 약점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잘라붙이든 글씨를 이들이 쓰든 그림을 그리든 알아서 하시고요. 밑에다가 해법을 정리해 나가는 건데 첫 번째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를 쓰고 원리를 쭉 써. 원리를 쓰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계산식이 나오죠. 밑에 쪽에다 계산식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역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산수식들이 나오잖아요. 원리가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적용되는 원리를 써. 시험 볼 때 이 원리를 위해 쓰진 않겠지만 복습 해법 노트를 만들 때는 원리를 써. 이게 무슨 원리인지 그리고 밑에 계산식을 써. 대부분 두 개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 그럼으로 넘어갔지. 그럼으로 이런 과정. 마지막 식이 나옵니다. 그치? 마지막 식이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요. 그럼으로 이런 식에 의해서 정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하라고. 시험을 볼 땐 너희들이 이 계산식, 계산식, 마무리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리를 적어다. 이 세 개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두 개로 끝나요. 진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세 개까지 가. 3, 원리 3. 그 다음에 마무리식, 정답. 이렇게 나오죠. 이걸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해법 노트에 이 챌린지 플러스나 또는 약점 문항이겠죠. 약점 문항을 너희들이 선별을 잘 했다면 그 약점 문항들에 대한 해법 노트 문제를 쓰고 원리, 계산식. 원리, 계산식, 최종식. 정답.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이 알고리즘을 손으로 쓸 줄 알면 나중에는 되게 빠르게 암산을 또는 빠르게 식들을 뽑아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은 이런 게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에요. 시험을 뭐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해서 시간이 주냐. 줄죠. 줄어요. 줄는데 그 주는 거는 모의고사 한 10번만 풀면 그걸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은 끝나봐요. 거기서 또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사고력 문제들을 손으로 써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극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시간차가 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반기 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들 아무거나 막 풀지 말고 챌린지 플러스만 다시 풀던가 아니면 약점 문제만 딱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딥러닝 문제는 선별 수강하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뭐 전체를 수강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 물리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전체 수강을 선택적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반기 약점 문항 잘 풀어주시고요. 당해년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전 작년까지의 기출이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작년 수능까지 2022 수능까지 들어가니까 3월 학평, 4월 학평, 6평, 9평, 7월 학평, 10월 학평 6번의 모의고사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6개는 하반기에 재풀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월, 9월은 2번 정도는 하반기 때 2번씩은 풀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논리를 이런 식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 논리가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출 300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 자체로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닙니다. 수능이 올해 나오는 게 최근에 그 기출의 기조를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능의 논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완벽한 오류 없는 문항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더 퀄리티 좋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평가원 기출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연구원들을 많이 데려다가 문제를 만들어도 평가원 문제 넘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출제가 안 되냐 되냐 이런 거지 뭘로 그냥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평가원이 내는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를 연습하고 개념을 훈련할 때 이 기출 문제만 한 게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만점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들을 계속 접해봐야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킬러 예상 문제들을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기본이 되는 거 그런 킬러 논리의 기본이 되는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기출을 잘 활용 개념과 기출을 잘 공부만 해놔도 하반기는 편해요. 알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출 3배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본 강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